정사일주를 얘기할 건데 사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징을 집어야 돼요 특징 정사일주의 특징이 뭐예요? 오행이 똑같다 둘 다 화일관이다 아 화가 강하구나 간여지동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간여지동 간여지동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검색해요? 간여지동을 검색하죠 근데 간여지동을 검색하면 나랑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다구요 안 좋은 부분만 나랑 뭔가 맞는 것 같다구요 저는 정사일주 간여지동이라고 얘기 안해요 간여지동은 간지의 음양오행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비, 늘묘, 경신, 신류, 무진, 무술 기미, 기축 이것 빼고는 다 간여지동이 아니다 비견이 일제에 있을 때라면 오롯하게 간여지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구요 왜냐하면 일제의 겁제는 결국엔 겁제이기 때문에 나랑 다르니까 일제 비견은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지는게 가능하고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제의 겁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겁제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간여지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특징을 그렇게 보자구요 첫 번째는 화 화가 왕하죠 두 번째는 일제의 겁제를 깔고 있다 이거 두 개가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화가 왕하다 화라는 것은요 사랑이죠 애정이죠 애정이 표현되고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사일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모든 일주 중에서 애정사가 가장 복잡한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사일주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사일주의 특징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애정문제 하나만 찝으시면 돼요 자 화가 기둥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격렬한 사랑을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화가 강하니까 감정이 굉장히 격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정화는 병화와는 달라서요 병화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은 정화는 병화만큼 이렇게 널리 드러낸 능력이 없어요 근데 화니까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고 관심 받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일제의 겁제 때문에 외로움을 잘 참지 못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사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주 중에 하나죠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사 중에 있는 경금이에요 겁제 안에 섞여 있는 경금은 정제로 작용합니다 자 정제니까 내 것 내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내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일제의 겁제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애정사 문제가 가장 복잡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주 중에서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 친구의 여자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겁제 속에 정제니까 그게 내 거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사일주는요 강력한 화의 기둥을 어떻게 잘 꺼내서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애정사가 복잡해지느냐 아니면 깔끔하게 끝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정사의 강력한 기둥을 이미 겁제 위에 있는 정화라서요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의 문제가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일반적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돌싱인 거죠 혹은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의 남자 인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지의 겁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시되는 게 지지로 유금이나 청간으로 경금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4에서 유로 연결됐고 4 중에 경금이 나온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은 제성이 겁제 안에 있던 제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드러났다면은 사건 사고가 일단 진행될 때 보이는 상태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삼각관계에 놓을 수가 있잖아요 내 애인이 내 친구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야 쟁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만약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안 보이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간으로 수가 강하게 오는 겁니다 뭐 임수가 온다면은 정임 합이 되니까 여기서 금도 없는 상태에서 정임 합이 돼서 임수가 약하게 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애정 문제가 하지만 뭐 임신이라던가 임자라던가 수가 강하게 와서 겁제를 통제할 정도의 관이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바람나지 않는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지지로 금 천간으로 수가 올 때 이 정사 기둥이 잘 통제가 되죠 기둥이 통제된다는 거는 일제 있는 겁제가 통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지 않아요 근데 금수가 없다 약하다 뭐 정사일주인데 목생아만 돼 있다 틀림없이 애정 문제의 복잡한 인연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사랑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정사일주의 특징은 격정적이거든요 자기가 주도하잖아요 속에서 막 이게 폭발력이 있어요 빛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화끈하게 사랑하는 게 정사일주고요 지지에 겁제가 있다는 것은 재관이 부실하다는 거죠 재관이 부실하니까 고상한 척도 많이 해요 특히 이게 겁제가 생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지 사화 안에 정화로 특별하고 싶기 때문에 고상한 척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정사일주의 특징을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애정 문제가 복잡하다 두 번째 굉장히 강렬한 사랑을 한다 세 번째 외로움을 많이 탄다 네 번째 격정적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수가 강하면 된다 특히 수가 강할수록 아주 좋습니다 수가 강하면요 직장도 문제가 없고요 뭐 대인관계 하는 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자기의 그 고집이 세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지로는 금이 오는 것이 아주 이롭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주를 한번 이렇게 좀 흔들어 주고 네 다음에는 개해 일주입니다 잘 나와요 네 네 네